다음은 어떤 분들이 준비하고 있죠? 네 다음은 대한민국 오빠들의 희망 아이유씨와 최고의 뮤지션 윤상씨가 슬픈 발라드 부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샤이걸 시크릿과 파우디바 진아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피니트의 부대 먼저 만나볼까요? PTD 그래도 너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아니라 더라 거짓 같다 난 이렇게는 몰라 그게 더 낫해 그게 더 낫해 W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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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wanna dance We wanna dance 내 마음만은 침착이 한 일이야 We wanna dance We wanna dance 널 맘을 신고 참아내고 싶어 사랑은 속상이던 두 입술 어떠한 채 쌓지 너 두 눈이 자랑은 can fly to the my heart I'll meet you there by your side 펼쳐 바라만 보다가 너를 맴돌다가 익숙해졌는데 거짓 같다 이제 내 모든 걸 놔주래 그게 다 같아 그게 더 낫해 W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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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wanna dance We wanna dance We wanna dance 내 마음만은 침착이 아니야 We wanna dance We wanna dance We wanna dance 널 받을 신고 참아내고 싶어 We wanna dance We wanna dance 아프 캄캄 배아진 내 눈은 아프 캄캄 배아진 내 눈은 We wanna dance We wanna dance I'll close I'll get Yeah 타임 이 길에 맞은 빛 그래 같이 미래를 시키래 놓치기 싫은 너희의 이 길에 그때 You must love me 네가 가슴 고치하게 꽉 잡아 내가 부지 않게 널 붙잡아 네가 아무리 내 머리도 막아 카ف 듯이 널 놓치지 않아